아, 쏴주네, 쏴주네, 쏴주네 아, 이거 이래서 싸운다 그런 거구나 정국이가 승부여 기댑니다, 정국이한테 져줘야 돼요 제가 성격 자체가 질기 싫어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목이랑 질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토끼, 토끼 뭐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래 야, 이거 아니지 여러분, 우리 내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하셨겠습니다 ağr, 다쳐요 형부, 과격하지 않게, 그렇지? 누군다븐, 죽음 납량하게 범위다. 덩어리 써요. 손 뼈 긁이면서 야. 오케이. 네. 야 자리 한번 이거 내가 해도 돼요. 오케이. 저 덩어리 덩어리가 무섭죠. 무섭다. 단백질이 무섭구나. 오케이. 누구야. 아 뭐야.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 야밤의 시끄러. 라이브 하고 있어 라이브. 삶 좀 자자. 노래 부르지만 이 야밤의. 하지마! 형 건너왔방이잖아 안 들려요 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어 자라 앉았건데요? 아 뭐야 깜짝이야 지민이 여기 시끄러워 하지만 난 계속 꿋꿋이 노래를 부르겠어 안 되겠군 지민이 형을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들려 들린단 말이지 내가 질 줄 알아 다시 차주하게 만들어주겠어 안 오나? 응 노래는 듣죠 여러분? 안 옵니다 네 안 오네요 오시냐? 드린다고 어휘가 없어서 뛰쳐나가 넘어졌잖아 지민이 형 뛰쳐나왔다가 넘어졌대요 1점이에요? 사진 한 장당? 와 진짜 대박이다 야 간별상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던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한 장밖에 없다고 예치 아 오 마 가 더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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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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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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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씨! 야 이거 지영이야! 자! 정보이 야! 지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뭐가 다 숨어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현실이 부려 5, 6, 7, 8, 9, 10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지영이야 야! 들고와! 야 잠깐만 태형아 진영 진영 이건 뭔데 이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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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머리 괜찮아 더웠다 더웠다 아니 뭔데 아니 불러와면 안 되지 불러와면 안 되지 아 아 답답하네 아 답답하네 진짜 지민 씨 뭔가 의원님 한 번씩 보고 내가 진짜 몇 팀 차는 인정이야 안 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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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뭐 하죠 오 오 남준 다 놓고 있어 지금 백사즈 게임인데 와 백사즈 게임 와 깼다 아깝다 아깝다 아 그러니까 진짜 아깝다 아 조금만 집중했으면 너무 쓴 데 야이 이게 아이야 아이야 얘들아 1분 남았어 야 이 씨야 아 저거 뭐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얘들이 나쁜 거 보고 배워 그런 거 뭘 보고 배우겠냐 와 좀 부끄럽다 야 몇 점 있냐 108점 살살 살살 There's no way I'm going to play fair There's no way 아이씨 너 점이야 190점 어 제일 마지막이야 저걸로 기록 세운 거야 274점 야 아 9배야 9배 잘하네 깨박 아 끝났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 어? 나 이렇게 많이 눌렀는데 4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데요 네가 그 잘못 누르면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야 153 대 4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나 챔피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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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덤벼라 도대해봐 뭐? 이거 나 지금 챔피언이야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이야 254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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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알 거 같아 이제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우와 야 통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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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좀 아 아 아 19만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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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감이 있어야 재밌지 아 이건 진짜 해봐요 이렇게 찍게 던져놓고 던져놓고 오 오 오 오 아 오 아 아 아 아 아 누가 보면 뭐 거의 월촉인 줄 알겠지 야 야 올리 아 잡았는데 야 호바 너 한번 해 제가 알아봐요 아 나 서브 잘 쉬운데 형 근데 서브 이쪽 말고 여기서 이렇게 줘요 왜 왜 그렇게 줘야 되지 원래 룰이 그렇게 해 아 그래 동네 배드민턴에 무슨 룰을 따지고 있어 자 받으세요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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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너 괜찮고 와서 괜찮아 괜찮아 됐고요 자 야 아니 일단 뭐 펀치를 하라고 그냥 칠 칠 칠 아 나 거의 정신에 선사하는데 형 형 진이 형 나랑 사파한게 아 2인 4개여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 왜 얼마가 나와 아 아 아 칠 나는데 우와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ак 칠 칠 씨 칠 칠 칠 미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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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aying to myself, stay strong 자, 이번에 방탄소년단 팀과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랑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죠 진씨요 네 우리 진씨 널 두번 다 지게 만들겠다 널 두번 다 지게 만들겠다 자 이제 두번째 경기 정국선수 대 두번째 경기 두번째 경기 두번째 경기 두번째 경기 그리고 인사 두번째 경기 조금만 Greta 오케이 가자 일정하게 일정하게 뭔가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시고 거절한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연합하셔야 돼요 지금 연합해야 돼 지금 2대1로 아 나 꼴등이야 야 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밀자 아 아 좋아 고마워 돌아갔어 야 야 정국이 스네이킹 하는데 스네이킹이 뭐야 저런 애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스네이킹이 뭐야 아 정국이 잘하는데 아 이 친구 좀 하네 1등 안 돼 꼴등 안 돼 꼴등 안 돼 꼴등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뭐야 왜 왜 왜 왜 아이고 야 뭐 잡을 펄이 맞고 싶은 정국에 으 정국에 한 번 더 하자 ала 풍선 어 뭐 뭐야 구름 뭐야 이거 뭐야 왜 왜 하나도 안 보여? 불이래. 아 그만 좀 쏘라고 좀. 정국이 때리라고. 아 정국이를 때리라고. 정국이. 아 오늘 정국이 안 좋아. 정국이가 생각보다. 정국이 전환군이 부투로 올랐죠. 힘든다는 얘기예요. 정국이 총 한번 파괴해보세요. 던지면 안 돼요. 굴려야 돼요? 어! 야 맞죠? 야 야 야. 야 야 야. 잘해. 와. 야. 야 정국이 몇 달 동안. 떨린 장난감. 태도. 위험한. 아니 응원 안 하세요? 뭐 하던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지금 상이 바닥이죠? 무덤산 깍둑썰기. 좋아. 야 야 얏. 아니 아니 아니. 정국 씨의 10점 차이입니다. 정국이 보여주세요. 프로 가는 줄 알았지 않아요? 프로 가려면 10개 중에 8개 스트라이크 해야 된다고? 야 뭐 이건 뭐. 야 협회 너무 못 치는데? 야 마빠. 야 무덤산이 낫다 야. 아 야 정국 철회다. 철회다니. 오 철회냈어. 나쁘지 않네. 뭐야 저거? 비자봉! 이야! 우와 종국이 똑같이 넣었네? 종국이랑 똑같애 그는 뭐 볼링 잘 갈 필요 있어? 그냥 나뭇잎이었네요 야 이건 뭐 거의 거터 아닌가요? 오 이건 뭐 빨리 말아야겠다 마지막이야 다운 습 습 자세는 제일 멋있어요 우osa luggage 우아서 우오오오오오오옹 우 zrob 일단 저는 일단 뭐.. 박대정씨가 박대정cle 의심스럽다 계속 사 Zack 이 사람 의심해 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정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이게 무슨 논리에요 아 네가 너를 의심하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 논리인가요 비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 попад여야 говорить 아니 맞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집을 팔아 그거 그 게임자만э 팔아놨겠지 나는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네가 죽여ock 그니까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아 진짜 운가하네. 와 진짜 운가하네. 어깨 확실해요. 전 게임 가고요. 난 이제 인정하고. 난 이제 인정하고. 겁나 오구나. 아 죄송하다. 저는 전 게임하고 와 답답한 미치건데. 야 진짜. 야 이제 모르겠다 진짜. 팀장님 팀장님. 전 전 게임하고 팀 팀 팀 회피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운다 진짜. 왜 운다. 진영 오지 마. 자 이 소리는 달방 어느 편? 다시 한 번만 더. 훈련에서의 소리를. 정국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내가 누군지도 아실 수 있어요.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 누군지 아실 수 있어요. 파랑마을 편에서. 네.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 지민이 형이 오고 있는데. 네. 오지 말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의심이 가니까. 아 나 이제 알고. 근데 뭐 올렸는데. 지민이가. 힌트 찾고 있었죠. 지민. 힌트 찾고 있는 거 아니죠?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으면 못 찾았어. 지민. 지민. 잠깐 밥 가서 먹고. 지민이 형. 김경채. 김경채. 이 진짜 뭐야. 재이요! 김경채. 잠깐만 들리어. 김경채! 아! 친구들 box. 아 대박이다. 진짜? 동정만 내가 해결해줄게. 동의 심장 안으로 다닐게. 태양.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와아 어! 김정규! 조금 틀렸어! 김정규! 김정규 씨 쟤 누구야? 아 정국이 보상이 많네 정국이 아! 아 씨 몸 탱이로 붙였네 변명이 똑똑하네 죽었어 씨 전면 속으로 본다 16장 쏜다 우워 우워?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작전이라고 아 아까워 안이도 있는 거로 변더링을 해야 되고 정국이가 이걸 성공하면 형이 고기 쏜다 고기야? 응 우주 고기 쏜겠습니다 콜? 오케이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뭔가 이민우 선배님이 하신 코스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고기를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고기 와도 먹고 싶어서 진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왼발 왼발 왔어 고기 자 이거 왼손 고기 자 저 위에 있는 노란색 진짜 되게 잘해 야 여기 왼손 왼손 이거 웬만해서 못해 왼발에서 다 왔어 이거 왼손 손 모아서 왼손 잡고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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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제 한판 했으니까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래? 내 걸로 안 바꿀 거 아니야? 내가 작은 고추의 위험을 보여줄게 내가 작은 고추의 위험을 보여줄게 고추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아 오케이 안 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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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바꾼 거 아니었어? 네? 안 바꿨어요 우리 바꿔 바꿔 갑니다 아 뭐야 5, 6, 7, 4 참 참 참 참 참 참 야 야 야 너 못하는 게 뭐냐? 야 야 정국 나와 5, 6, 7, 4 참 참 참 참 참 참 5, 6, 7, 4 참 참 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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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세 아니 아니 아 정국 아 정국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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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라이프 모스 원 정답!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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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